반갑습니다. 데이터와 행렬의 마지막 차시가 될 특수 행렬과 역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행렬의 예로 전체 행렬, 트랜스포즈 행렬 A의 전체 행렬인 A-Transpose를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A가 2x3 행렬이면 A-Transpose는 3x2 행렬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이런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AIJ 성분이 AJI 성분이 되는, 즉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즉 2x2 행렬인 경우에는 대각선 성분은 그대로 있고 H가 요리로 가고 I가 요리로 가는, 즉 IJ가 서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xN 행렬이면 전체 행렬은 MxM 행렬이 되겠습니다. 즉 1x3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3x1이 되는 거죠. 즉 1x1은 1x1이 되고 1x2는 2x1이 되고 1x3는 3x1이 되는 이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행렬이 갖는 성질은 A-Transpose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되고, 즉 IJ가 JI가 됐다가 또 IJ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트랜스포즈는 A-Transpose 더하기 B-Transpose고, 또 KA의 트랜스포즈는 KA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이 주소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쉽게 이해하시는 내용들이고요. 이 AB의 트랜스포즈가 그냥 A-Transpose B-Transpose가 아니라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 증명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전체 행렬을 구해볼까요? 즉, A가 이렇게 2x3 행렬이면 A-Transpose는 3x2 행렬이 되고 이 B가 3x3 행렬이면 B-Transpose는 3x3 행렬이 되는데 자, 위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각성 성분은 그대로 똑같고 이 2가 요리로 가고 3이 반대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4가 요리로 가고 2가 요리로 가는 거죠. 즉, I, J 성분이 J, I 성분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행렬이 커지면 그러면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AB를 이렇게 정의하고 명령어로 A의 트랜스포즈, A.Transpose하고 가로를 주면 요 명령어를 주면 바로 A.Transpose가 다음과 같이 생성되고요. B.Transpose하고 가로를 주면 B의 트랜스포즈가 다음과 같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요렇게 I, J를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명령은 이런 간단한 트랜스포즈라는 명령어로 언제나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전체 행렬을 구하시는데 전혀 어려운 점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대각선 행렬은 무엇이냐면 대각선 행렬은 주대각선 성분만 성분이 있고 주대각선 성분 외에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행렬을 우리가 대각선 행렬이라고 하고 다른 건 다 0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각선 행렬 그리고 주대각선 성분이 A.1.1부터 A.N으로 있다고 이렇게 대각선 행렬을 표현합니다. 단위 행렬은 대각선 행렬 중에서 주대각선 성분이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행렬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단위 행렬에는 앞에 어떤 행렬을 곱해주더라도 자기 자신이 된다. 어떤 행렬에 단위 행렬을 왼쪽에 곱해줘도 자기 자신 또 오른쪽에 곱해줘도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단위 행렬은 곱셈을 할 때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삼각 행렬은 이렇게 위쪽만 논제로 벡터들이 있고 아래쪽은 다 주대각선 성분의 아래쪽은 다 0인 그런 행렬은 우리가 upper triangular matrix 상상각 행렬이라고 하고 이 주대각선 성분 아래 외에는 다 위가 0이면 우리는 이 아래쪽에만 논제로 벡터가 있을 때 행렬 성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하상각 행렬,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합니다. 또 다음에 대칭 행렬은 A의 전체 행렬과 자기 자신이 똑같은 행렬 이와 같이 주대각선 성분에 대칭되는 AIJ 성분이 모두가 다 A의 JI하고 같을 때 for AIJ에 대해서 모든 AIJ에 대해서 AIJ가 AJI일 때 다음과 같이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죠. 이럴 때 우리는 그걸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역행렬은 어떤 행렬 A에 B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B행렬이 존재하면 이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행렬이 유일함으로 우리는 이 B를 A의 invers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은 B가역행렬 또는 singular matrix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행렬이 갖는 성질은 다음과 같이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다. 또 A, B의 transpose는 B의 inverse 곱하기 A의 inverse다. A, B의 inverse는 또 K, A의 inverse는 1 over K 곱하기 A의 inverse다. 또 A transpose의 inverse는 A의 inverse의 transpose다. 하는 식으로 이 중요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은 서로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쉽습니다.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설명을 쉽게 소개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행렬을 실제로 구하는 것은 역행렬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2차 역행렬일 때는 A의 inverse는 다음과 같이 공식에 따라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A하고 A의 inverse를 곱해보시면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것은 행렬 A를 정리해 주시고 이 A.inverse라는 명령어를 주시면 바로 A의 inverse가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A의 inverse는 즉, 이 행렬이 사이즈가 2차가 아니라 3차, 4차, 5차여도 inverse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 명령어 A.inverse 가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A의 inverse를 바로 프린트아웃해 줍니다. 이 역행렬이 가역행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A가 is invertible?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false 그러면 invertible이 아니라는 소리고 이게 true 그러면 invertible 행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invertible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큰 사이즈 행렬을 찾아서 전체 행렬, 역행렬을 구해보시고 존재한다면 실제로 그 위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